첫번째 메뉴 첫번째 메뉴 사우드오브레드 프렌치토스트 빵은 어디서 샀나요? 이거는 한남오거리 곤트란쉐리 이거는 아 다른거야? 똑같아 보이는데 얘가 이마켓 더 큰 친구 그건 어디갔어 그만큼은 어디갔겠냐 아니 빵을 이렇게 된거 2조각씩만 잘라서 팔더라고 두조각씩만? 응 진짜 괜찮지 아 그걸 괜찮은거야? 5인가구 1인가구를 1인가구를 5인가구 누구? 1인가구 1인가구 기름이 없어도 괜찮네 치즈 덕분에 아 치즈가 있었어? 한개 더 올려도 되겠다 아 어차피 가운데 밖에 안 냈지? 맛있겠다 커피를 내릴까? 오 그렇게 기막힌 발상이었어 뜨물이 필요해 근데 별로는 뜨물? 물 끓여야돼 물 끓일게 없어 우리 가스가 없어 민우가 오늘도 못먹었어 민우가 오늘도 못먹었어 아니지 첫번째 뵙니다 다단 선뚝 오랜만에 등장한 선뚝 이 가루는 뭔가요? 가루 여러분 요즘 베이글을 유행하는데 에블딩 베이글 아시나요? 거기에 올라가는 깨같은 존재랄까? 너는 그러면은 이거를 베이글 먹고 아는거야? 응 이거로 거기 베이글 회사에서 만든거야? 그럼 그거를? 아니 그게 원래 나오는거야? 아이 especially 뭐 그냥 오이형 베이글 저러 那 게 그냥 아예 맨이라 근데 거기 위에는 항상 약간 이런 조합이 올라가 으으으 오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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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전도 전도 음 심각해 지금 약간 요리의 맛이 나 진짜 맛있어 치즈가 모든 걸 해결되는구나 밍치 예쁘다 출사 나왔습니다 사는살에 반풍철이거든요 출사 코스프레 출사 코스프레 출사 코스프레라고 한거지? 나 지금 출사 코스프레를 한 줄 알았어 그렇게 나쁜 말을 써 아 운 지야 편한 줄 알았잖아 단풍 사람이 엄청 많고요 아 지금 체험이 있어 인경 체험이 있어 선우산 둘째 날 몸풀이는 뭘로 하실건가요? 저 이 물 오늘 입 넣어서 할 수 있겠어? 진짜 나 어제 마지막 킥어뜨려 마지막 앵커팩어뜨려는지 알아? 앵커팩 가운데에 손 이거 넣고 아 진짜 난 그냥 잡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? 잡을 일도 없는거야 솔직히 왼쪽 다 풀렸는데 이러면서 떨어지고 말떨어질거 같은거야 많이 떨어져고 그게 더 무섭다 이건 안풀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는거 아닙니까? 인너서 진짜 무서워 인너서는 어디서만 되는 루트지? 인너서 추천 재밌습니다 인너서 11시인데 짧아서 근데 홀드가 좋은데는 안좋아 맞아맞아 잘 봐야돼 그러고 보니까 선달클럽 둘이잖아 야 선달이 된 첫날 마음가짐 어떠십니까? 아 핑크밀드나 보러 갔었어요 너 이제 이러면 댓글에 13하나 했다고 이렇게 풀려서는 안됩니다 고타유 핑크밀리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진짜? 나 박정희와 콘서트 갔는데 콘서트 무대를 핑크밀리로 꾸몄는데 너무 예쁜거야 진짜 딱 처음 본 순간 와 대박 선물로 주면 좋겠다 집에 가면 아니 핑크밀리로 이렇게 단으로 되어있는데 사이사이에 드럼 있고 기타 있고 이렇게 엄청 예쁘다 어디서 했는데? 야외에서 있어? 엘 아센 무대를 그렇게 꾸몄다고 아니 아 아 여긴 앙 좋냐 아니 여긴 요 맞아요 싱크